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더 리얼미입니다. 이번 주 토요일 오후 9시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해볼까 해서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. 이번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는 무려 부가효과가 있는 스킬만을 사용하는 자체 페널티로 원정을 돌아볼 생각입니다. 일단 규칙을 명확하게 밝혀봅니다. 1번 킬 스티일 스킬은 사용 대상에 대한 그 어떠한 부가효과라도 있어야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2번 데미지를 가하는 공격 스킬은 공격 대상에 부가효과를 가해야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부가효과에 보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3번 데미지를 가하지 않는 순수한 버프 디버프 스킬은 부가효과가 없다고 여겨지기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. 4번 영웅을 움직이고 턴을 넘기는 행위는 스킬 외로 간주하여 허락합니다. 5번 캠핑장작은 원정 시작 즉시 벌입니다. 6번 긍정기벽을 갖지 않은 영웅들만 원정에 데려갈 수 있습니다. 어때요? 참 어지러질하죠? 제리라는 친구가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.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들 놀러오셔요. 이외에도 관심 있으시거나 보시고 싶은 원정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요청받습니다. 이번 주 토요일 오후 9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